이 시간에도 방송을 통하여 함께 은혜를 나누시는 우리 방송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 메시지에서 함께 은혜를 나누는 예복교회를 단임하는 소진우 목사입니다 성경에 보면 많은 우인들이 나옵니다 특별히 민족을 구원하는 위대한 지도자들 그리고 전쟁터에 나가서 승리를 거두는 많은 인물들이 나오는 중에 사무엘상 7장에 가보면 다윗이라고 하는 인물이 나옵니다 그때는 소년이었습니다 그런데 전쟁터에 나가 있던 형에게 도시락을 갖다 주려고 갔다가 골리아시 함부로 떠들어대고 하나님을 모욕하는 그 소리를 들었던 그 다윗의 마음에 분개함과 이겨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의 자존심을 살려야 되겠다라고 하는 분개한 마음을 일으키게 되는 장면을 우리는 볼 수가 있었습니다 또 위대한 인물 중에 한 인물 여인으로서 왕비의 자리에 있었지만 자기 민족이 위험에 처해 있을 때에 죽으면 죽으리라고 기도하며 그 자리에서 민족을 구원해내는 위대한 일을 행했던 여인인 에스더를 우리는 또 기억하게 됩니다 오늘 제가 왜 이 두 인물을 이렇게 또 소개를 하느냐면 그 인물들을 볼 때에 제가 어떤 생각을 하게 되느냐면 전쟁터에 갔을 때 이스라엘의 많은 군사로 갔던 사람들이 골리아시 하는 말을 못 들었었겠느냐는 거예요 그런데 왜 하필 그때의 다윗의 기회는 그 말이 유별나게 다르게 들렸을까 그리고 왜 그 말을 듣는 순간 참 의로운 분개함을 가질 수 있는 소리로 들렸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됐던 겁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왜 에스더는 하필 그때의 왕후의 자리에 앉게 되고 또 그때의 자기가 아니면 자기의 민족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당하고 다 처형을 당하게 될 것 같다라고 하는 소리를 듣게 되며 그 마음의 부담을 갖게 됐을까 이런 생각을 제가 묶으면서 하게 되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어쩌면 세상 사람들은 자기 앞에 어려운 일 위험한 결단을 해야 될 때에 흔히 이렇게들 말을 합니다 아이 재수가 없어서 아이 내가 오늘 일진이 안 좋아서 줄을 잘못 써서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세상 사람과 상황을 보고 어떤 사건을 보는 눈과 생각이 달라야 된다는 거죠 왜 남들은 무심히 들리는 그 소리가 나는 유심히 들릴까 왜 하필 나는 그때의 그 자리에 있게 됐을까 이 고민을 한 번 더 해보는 겁니다 다윗이 왜 남은 무심히 들리는 그 소리가 유심히 다르게 들렸을까 왜 하필 그때의 그 소리를 듣게 됐을까 그뿐만 아닙니다 에스더는 왜 하필 그때의 그 자리에 올라가 있었을까 저는 분명히 깨달았습니다 남이 무심히 들리는 그 소리가 유심히 들리고 왜 하필 또 그때 그 소리를 듣게 하셨을까 왜 하필 그렇게 민족적으로 생명에 위험이 있을 때 에스더는 그 자리에 올라가 있었을까 간단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쩌면 재수가 없거나 어쩌면 재수가 운붙었다거나 이런 표현으로 할 수 있지만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유심히 들릴 수 있었던 이유는 그것이 그 자리에 있을 때 내가 그 일을 만났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편에서는 결코 우연이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이 말을 다른 말로 바꿔 말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신앙 생활을 하다 보면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안 봐도 될 걸 보게 됩니다 안 들어도 될 소리를 듣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 소리가 남은 무심히 들리는데 나는 유심히 들렸을까요? 왜 그 일이 남은 무심히 보고 넘어갈 수 있는데 나에게는 그 일이 유심히 보였겠으며 왜 하필 그때의 그 소리가 들렸겠으며 왜 하필 그때의 나는 그 자리에 있었을까를 한 번 더 생각해 보면 그 속에서 우리는 사명을 발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무심히 들릴 수 있는 소리가 유심히 들렸다 그것은 사명일 겁니다 왜 하필 그런 일이 있을 때 나는 그 자리에 있었을까 그것이 곧 사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때로는 그 일이 부담스러울 수도 있을 겁니다 때로는 그 일이 나에게 심히 겨울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 그 시간에 그 자리에 있었던 것 그 시간에 그 소리에 들렸던 것 때로는 부담스러울 수도 있지만 부담이 사명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오늘 이 방송을 통하여 함께 은혜를 나누시는 우리 방송가족 여러분들 때로는 부담스러운 일일 수도 있지만 어쩌면 그 시간에 그 자리에 있는 것 어쩌면 그때의 그 소리를 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부담은 될 수 있지만 하나님은 나에게 사명으로 주신 시간인 줄 모르니 우리 잘 감당하여 사명으로 살다가 사명으로 끝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메세지 예복교회 소치누 목사였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